야, 야, 이거 뭐야? 제가 가지고 온 가방입니다. 아, 가방? 야, 남들은 뭐 가지고 오는데 너는 싸가려고 하니? 다 부었어. 뭐 싸가려고. 꺼내놨습니다.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. 아, 냉장고 넣어놨어? 뭐 가져왔는데? 아, 제가 치즈를 조금 만들어서. 어, 진짜? 치즈? 근데 치즈도 진짜 만들어. 해서 발효해서. 우와. 이거야? 아니요, 이거는 다른 같이 곁들일 만한 것이고요. 뭘 많이 가져왔네. 이렇게 밝아진다니까, 사람들이. 뭘 많이 가져오면. 그러니까요, 이게 선물인데 뭐 아까 얘기 들으니까 뭐. 야, 이런 거는 일단 내려놔. 선물이 중요해. 이런 거 자꾸 이런 거 올려놔. 안 보이는 데서 해, 이런 거. 자, 박찬아. 그냥 보이는 데서 해 주세요. 어? 이거 진짜 고급진데, 케이스가? 우와. 우와. 이거 되게 센 건데. 우와. 우와. 뭐예요? 이거 임금집이나 뭐 사대부에서 쓰는 케이스 아니야? 아, 그런가요? 이거 벌집 꿀입니다. 우와. 이거 진짜네. 우와. 우와, 진짜다. 우와. 우와. 이게 참, 이게. 우와. 부탁을 드려서. 진짜로? 지리산에도 꿀 유명하죠. 아니,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꿀 되기 직전인 거예요. 그러니까. 이거를 이제 돌려서. 그렇죠. 분리를 해서 이제. 이거를 짜야지 꿀인 거예요. 그런데 이거를 통째로 그냥 먹어요. 그렇지. 그렇지. 이렇게 통으로 된 거 처음 봤어요. 아, 진짜? 네. 직접 이렇게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직접 여기서 본 적이 없어요. 내가 일단 뒤에부터 일단 먹게 해 줘야겠다. 이거를. 야, 이거 나. 하지마, 하지마. 나 이거 하지 말고. 야, 이거 나. 하지마, 하지마. 나 이거 하지 말고. 할 거예요. 하지 말고. 형만 들으면 할 거야. 무섭고. 딴 사람한테. 야, 손님 적자 안 할 거야. 숟가락 다. 커피 먹을 거지? 무조건 할 거야. 뭐, 뭐. 쓰죠? 숟가락. 숟가락하고 앞접시 쩍 막아줘 봐. 이거 쩍 잘라지게. 쟤 막고 다닌다. 막고 다닌다. 무조건 커피 먹고. 커피. 일어난 지구하고. 점심itos. 다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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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닌다. 세금.